저렇게 시작이 좋았는데 죽네 와 잔상이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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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앙 1 으 으 으 으 으 ㅇㅋ 이이이이이이 미친 50일 촬영인데 50일 딜러는거 봐 뭐야 병방개 꺼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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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도 전략가 좀 버리자. 나도 전략가 좀 버리자. 병 전략가 병괜전인데 어떻게 전략가를 못 버리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요정빠지나? 요정빠지나? 도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형사... 강화가 제일 급한가? 개노삼 버젓돌 아 전략가 좀 버리자 이거 뭐..버어있나? 왜 전략가를 못버려? 이씨 이래서 10만 포인트 모은거 아님? 아님 말고 킹기 가더리 개도다 고개가 먼저 아님? 아휴 모르겠다 일단 북댄데 개도 먹자 옆에 몇 분 살리니까 물이던데요 아 이미 먹었으면 다른 사람은 잃은거잖아요 그것이 제로 썸이니까 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역시 절이세용 아웃포션 벌 이거 뭐임? 악은 안써도 되지않나? 악은 안써도 되지않나? 아웃포션 띵 제거 넣어야지 상립 요기 유도가스 괜히 썼나? 강호할 것 더럽게 많네 가스 괜히 쐈다 가스 완불한다 아 노랜한데요 어허우 독바랑 그냥 가스중에 타다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덤벼라 구석색 아무것도 못하죠 산상하나 더하면 고독 막을 수 있는데 아쉽지 않다 증말로 쉽지 않다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고개 어디갔냐 고개 한 3개 더 나오고 그래야 뭐 어떻게 하지 이건 아니야 하면 할수록 다일런트는 고개 까리야 고개 구세 써내기 이벤트 강화 못하는 전략가 주판 어차피 못 돌릴 거고 제거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주판 돌릴 수 있을 정도면 그냥 개도 돌리면 붕대가 막아줌 그래서 필요가 없다 김개도 오잇 좋아 인간의 기 인간의 기 인간의 기 야삐 총매 총매야 야삐야 총매가 맞지 않았을까 제게 아카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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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안된 개도. 강화가 되었지 저거는. 와우. 강화가 되었지. 강화가 되었지. 강화가 되었지. 강화가 되었지. 그냥 나불지 말고 전문성 샀어야 해. 강화가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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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옥 러스 아아 추억매다 촉촉해져라 촉촉해져라 펜터그래프라 죽지마다 근데 포켓몬이라 재생아 포켓몬이라 재생아 포켓몬 와아 반도 딜거 까비 포기 펜터 풀피 핑키나 일등해야지 영체와 두개 쓰면 다음 턴에 두 버프 턴이겠지 아니네 웬일 극단적 회색분자님 26개월 구독감사합니다 11스택 게임 못하는 달팽이는 오랜만이네 맨날 게임 잘하는 달팽이만 만났는데 나무 고기 먹으렸든 소파 찰되는 고기에 고기 먹으렸든 소파 찰되는 고기에 소파 찰되는 고기에 고기 고기 도가 도와 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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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미 손 아깝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하녀 횡피카슈 아 근데 어떻게 고개가 없냐 형상 안 쓸 순 없다 도서관 나 책 안 읽어 됐다 뱀 오리알쿤 아이고 반사신경님 어서 오십시오 거의 깬 것 같은데 반사신경 진짜 잘 쫓다 남편에 죽을수도 있진 않네 옵션이 있으니까 헐 돕고 뺄까 싶기도 한데 연탄은 못막으면 두번 죽잖아 단타는 어차피 죽어봤자 한번밖에 안죽는데 불판단 이거 못막으면은 두번죽잖아 아 영체가 커지않네 아 영체가 커지않네 고마워 되는게 없네 되는게 없지만 심장은 이길수있다 헐 헐 어어 드로스 브레이기 같은데 기본타스는 아니겠지 개도 개 도 개도 강호도 0올라 어서컷 아니 진짜 힘들게 이겼는데 요정 빼고 돕고 빼고 이겼는데 하지만 이겼죠 요정이 아니라 귀신 유령 빼고 돕고 빼고 심장 보족식 내가 이겼다 이지